춤 안 출 거예요. 그리고 파트너는 뭐니? 딴 데 가서 알아봐요. 형이야. 형이. 아휴, 진짜 미치겠네, 정말. 술 먹어도 괴로운 거야. 왜 안 풀릴까, 이거?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, 이거 어떡합니까? 여보세요? 아휴, 진짜 왜 이러지, 인마. 도영아. 도영아. 너 그러다 욕창 나겠다. 좀 돌아 누워 봐라, 이놈아. 아휴, 참. 아휴, 참. 아휴, 참. 아휴, 참. 에이.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. 중독이 돼. 형님, 시작하셨군요. 김 차장. 원, 투, 쓰리, 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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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얘가 쓰려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는 거예요. 잊어. 잊고 춤에 내 몸을 던져. 원, 투, 쓰리, 포. 아휴, 투. 야, 야. 냄새들어가 인마. 빨리빨리 해라. 어? 아,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, 근데 하필 아버지는 삼겹살 꼭 드셔야 되겠어요. 다른 거 간단한 것도 많은데. 아, 이 자식. 나 괜히 그러니? 막 도영이 저놈이 세게 나온단 말이야. 난 며칠동안 너 버틸려면은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돼. 형이랑 얘기 좀 해 보세요. 야. 난 지금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. 택배가 다 됐어, 다 됐어. 그래. 안 해. 아빠. 아빠 정말 너무 하세요. 이젠 저 처사도 안 보시는 거예요? 저요.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말 걸 그랬나 봐요. 지금이라도 도로 나가버릴까요? 나 아주 집 나간다 소리 입에 달고 사는구나. 어? 너 이 집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? 그래. 내가 나갈게. 내가. 내가 나간다고 인마. 아, 이 자식이 말이야. 좋아. 맘만히 여러분들 좀 넣여봐야지. 응. 좋아. 응. 이제 좀 쌓을 거 같았으니까. 오뎅이랑 떡볶이 좀 싸주세요. 단식투쟁 하신다더니 여기서 몰래 드시고 계세요. 참 이기적이다. 아니 딸은 구웅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요? 이거 봐요. 남의 집을 창전하지 말아요. 내 자식은 내가 다 알아서 키운다고. 옛날에 상판씨도 만화가 된다는 거를 의대가라고 해서 사수까지 시켰다면서요. 애가 여럿 있다보면 삼겹살 먹고 싶은 애도 있고 꽃둥신 먹고 싶은 애도 있고 뭐 이런거지. 아니 어떻게 그걸 전부 다 똑같은 고기를 먹일라고 그래요?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맛의 고기가 있는데? 고기에 비유하네. 아버지란 사람이 딸 재능을 모르고 있어. 난 그냥 봐도 작가로서의 가능성이 딱 보이는데. 나랑 티면 그렇게 안해. 방법으로도 있니? 아빠, 객관적으로 우리 식구 중에서 새언니랑 가장 많이 만나고 대화한게 누구죠? 잘 봐봐. 잘 봐봐. 목소리는 더 깔고 감정은 더 싫어서. 다시는 이쪽 쳐다보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. 아까 같이 있던 친구 중 하나인데요. 걔네 엄마가 희귀병이세요. 너무 우울하다고. 잠깐 노래방 좀 같이 가달라 그래서. 그래서 딱 한 번 간 건데. 무슨 병이신데? 크로병이요. 크로병이요. 또 운동을 하셨길래 그렇게 피곤해하시지? 마, 마. 운동이 운동이지 무슨 운동은. 아니 왜 화를 내세요? 운동하러 간다 하고 여자 만나러 온 사람처럼. 그저는 왜 이런게 내 눈에 안들어왔었지. 여보. 자식 잘 키우겠다는 욕심에. 그저 성적표만 봤지. 우리 막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었네. 그래. 자, 밥 먹자. 네. 도영이,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. 아빠, 그럼 허락하신 거예요? 아휴. 아휴. 아버지. 아휴, 잘 생각하셨어요. 드셔가면서 힘내야지 오래오래 버티죠. 예? 왜, 왜, 왜 그래. 야, 그리고 아버지가 여관에서 고집을 꺾으시는 분이니? 그리고 중간에 없어 보이게 반복하고 그런 분이 아니셔. 저는 무조건 아버지 편이에요. 그리고 아버지 절대 허락하시면 안 돼요. 설사 아버지가 허락을 해도 제가 반대. 나 절대로 밥 안 먹어. 도영아. 앉아, 밥 먹어라. 나 허락했으니까 너 밥 먹지 마. 도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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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러다 욕창 나겠다. 좀 돌아 누워 봐라 이놈아. 네. 하. 다 꺼리뿐 했네. 여보세요? 우리 유기사 도착했어? 잠시만요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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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한 게. 포테이토피자랑 다이어트 콜라 맞지? 네, 도착했어요.